Hello Zepsy, we are Ascent! Hi Zepsy, I'm Kylo of Ascent. Hello, my name is Inju. Hi, my name is Kylo, I'm leader of Ascent. Hello, my name is Jay. I'm Rihanna, we are Ascent. 네, 저희 Ascent가 전세계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러비도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5, 6, 7 Baby, love me too 지금 이 순간 make it come true Just watch it, baby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선지혁 포티어라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감동되게 되는데 한번 지금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선지혁 포티어라는 드라마에 요즘 빠져있는데 카일이랑 같이 여러분들에게 업혀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거 하나 있는데 뭐죠? 저는 눈물의 영화고 꼭 여러분들이 같이 업혀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거긴 하지만 더블 룰입니다. 아, 더블 룰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기도 너무 잘하셔서 최고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의 영화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쉐이커 쉐이크 통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단계필 보충을 잘 사야되기 때문에 힘들어 마시면 쉐이크 통을 꼭 챙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꼭 챙겨 먹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비타민만 따로 담아놓는 약통이 있습니다. 그 약통을 꼭 챙기는 편입니다. 저는 멤버들의 배터리를 책임집니다. 보조배터리를 항상 이용합니다. 저는 요즘 피부 미용의 도예가 지금 많이 생겨서 어딜가나 팩을 좀 챙기고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샤워기 필터를 꼭 필터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필터가 없으면 샤워를 안 하고 싶거든요. 꼭 챙기는 건 샤워 필터입니다. 네 저희 어센트 전 세계 많은 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어센트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센트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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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